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그냥 밈 찾기라는 겁니다. 노력하죠. 밈. 맞네. 이 밈은 발로? R버튼이 위스파? 성전 패스. 빨라지는 거 사는 거 최대한 좋고. 제품 없고. 밈은 보는 거고. 음악은 끄고. 아. 보인다. 보인다. 너구나. 힌트를 찾아 터치 하세요. 근데? 아 뜨잖아. 아. 뭘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탭. 투. 인터. 렉트. 대략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좀 알려줘. 어느 쯤을 해야 될까? 여기서. 여기? 렉트. 어. 됐다. 오. 어우. 대리지 여기다. 요렇게. 밈 찾기라. 나는 이렇게 몸집이 큰데 여기 계단이 왜 이렇게 작아. 아. 이렇게 또 해야 돼? 불편하게 하는구만. 밋 틀어진 소녀. 이 없지? 상호작용. 상호작용. 무료 로봇. 상호작용. ах해. 상호 Ebonyu. 우와. cuts. 와. 고고의에. 아. 어휴C 내가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꿨어 음.. 뭐라 가볼까? 게임 상태가? 게임 상태가? 게임 상태가? 게임 상태가? 리딩 화려다 준비 아니 아니 이 사람들아 죄어 저저저저 저 달걀을 내가 얻어버리면 바로 깨버려도 계란후라이 냠냠쩝쩝 해버려야지 아니... 어? 왜 이렇게 얘? 저거 위에 꽉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바로 위에 있는건가? 바로 위에 있는거면... 종료조심? 종료조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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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말란소리죠? 아니에요? 안오면 되죠? 후다... 후... 위로 올라갈 수 있나? 후다... 원 오비 완료 무슨 오비? 오비? 와... 정말 즐겨냔는 공?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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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hi 2번인가? 와 저거 진짜 못해. 비행기도 날려다니고. 이거 대체 뭐해? 이거 여기로 가야될까? 아니요. 저기 올라간 사람인데? 나도 올라갈까? 아 뒤에 찾아왔어. 여기구나. 모든 사람이 스시를 치기 시작했다. 노트북 페이스. 오케가 아니야? 아이고. 이거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데. 물음 피옥. 물음 피옥.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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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옥. 이게 왜 되지? 이런거 할때 쓰지. 이거는.. 어.. 없네? 더 이상은 없는거 같아. 로블럭스 자체는 뭐.. 로블럭스 자체는 딱히 뭐.. 문제되는 점은 없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미 사십.. 사십.. 구갠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얻기 힘들면. 음.. 이게 단거 같은데? 그럼 왼쪽을. 그러면은.. 좀 더 탐색을 해보자. 소정물. 우타타타톡 나와나 보여? 일단 슈레 음... 얘 위로 올라가서 얘 뭐냐? 오 웨터? 얘 왜 이렇게 이사각이 다녀? 1x20은 20 2x20 와 천국 여행시켜주는 것 너무나도 재미난 것 와 이거를 잘하는 거지?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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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라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밈찾게 해봤고요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련버튼 눌러주세요 네만 안녕 바이바이